아연 어떤 상황이 주어졌지? 우석분, 상황 주세요! 잘하시네 헤어질 때 인사 근데 영영 이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만나 이거 있죠? 헤어지고 다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비상부터 할 건데 귀엽게 갈까요? 발랄하게 갈까요? 귀엽고 발랄하게 귀엽게 해결할까요? 귀발하게 그럼 잠깐만 충전 좀 할게요 충전이요? 딱 뭐야 이거 충전하기 있어요? 충전해야 돼 충전 너무 하는데 불충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됐다 됐습니까? 왜 왜 할 때 또 카리스마가 시작 뒤따 뭐야 헤어질 때 인사는 가지마 못 가겠다 진짜 아주 많은 생각을 하는 애교 못 가겠다 세워지지 못하겠다 힘드네요 자 이번에 카리스마 있게 컴섬 미프 버전은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? 아직 안 끝났다고요?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카리스마 야 집에 안 가면 안 되냐? 오늘 같이 있자 오늘 같이 있자 오늘 같이 있자 오늘 같이 있자 아 아